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니댄서 1, 지니댄서 2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트레인 레게 안무가이신 하순미 단장님을 대신하여 저희들이 튜토리얼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처음에 오른발과 오른손을 앞으로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오른발이 다시 뒤로 들어가면서 가슴을 타고 올라와서 오른손이 엉덩이를 쓰여서 이쪽으로 굴려주시고 왼팔이 돌아올 때 양손을 같이 보내고 팔꿈치 꺾어서 고개도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팔꿈치와 고개를 한 번 풀고 한 번 더 끌고 떨어지고 일어날 때 왼쪽 발을 힐업하고 양손을 잡아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굴리고 팔이 내려올 때 뒤꿈치를 내려놓았다가 손을 풀고 다시 돌아올 때 왼발을 턴아웃 파세 앞으로 발을 내려 놓으시고 등쪽에서 오른발과 오른팔이 하나 앤 볼체인 왼발 왼팔 둘 이때 왼팔과 왼쪽 다리를 당겨오면서 오른팔이 앞으로 왼발을 뒤로 놓으면서 오른팔 위로 그 다음에 스텝이 가면서 오른팔 왼팔을 순차적으로 당겨오고 두 번을 당겨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양팔을 밀면서 오른발 쪽으로 후패로 붙고 외로 짚고 왼발 짚으면서 팔을 위로 들고 팔을 브러쉬 내려놓으시고 이번엔 오른손이 머리 위로 왼팔이 옆으로 열면서 왼쪽 다리를 파세로 들고 다시 뒤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쉐네 한 바퀴 그 다음에 방향을 뒤쪽으로 전환해서 오른발로 클리에 팔짝 뛰면서 왼발이 콧백을 통과하고 오른쪽으로 내려놓으면서 바닥을 짚고 양발을 뒤로 슬라이드로 내려가고 스윙 오른발이 마지막에 왼발 위로 스윙하면서 바로 오른발을 짚고 일어나면서 왼발 왼발을 내려놓고 오른손 들고 뒤로 같이 넘겨줍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2, 3, 4, 5, 왼발 스텝 백 해서 열고 왼쪽으로 열어줄게요. 시선 장면 한번 보고 들어와서 인 왼발 스텝 오른손 앞으로 나가면서 손 밀어주고 왼손이 합류해서 오른발 스텝 하나 그리고 왼발 앞으로 나오면서 왼쪽으로 팔 굴려서 당겨 볼게요. 하나 오른쪽으로 당겨 오고 양손 앞으로 밀어주고 밀고 당기면서 다운 올라오면서 오른발 앞으로 양손 같이 갈라주면서 론든 열게요. 그대로 왼손으로는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사선 앞을 밀어주세요. 얼굴을 가린다고 생각하고 시선은 사선 앞 왼쪽 사선 앞 그대로 오른발이 빠져나오면서 시선 없애고 오른발 쪽으로 왼발이 파스로 합류하면서 뒤로 부고 들어와서 왼발 내려놓고 오른발 스텝 짚으면서 팔을 손잡을 쓸어서 중심 한번 실었다가 들어오면서 왼팔 자 그대로 왼발을 백으로 열었다가 아웃 파스 자 그대로 왼발 캣치 원 앤 투 앞으로 내려놓고 왼발 그대로 스텝 뒤로 뒤 오른발이 뒤로 짚으면서 왼발이 상시로 들어가서 올라오고 오른발이 왼발 쪽으로 합류해서 들어오면서 팔을 같이 동시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갔다가 당겨오면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쓸어질게요. 앤 다운 그대로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손은 앞으로 뻗어줄 거예요. 동시에 양발을 펼쳐서 발과 팔이 동시에 나와서 앤 원 그대로 몸 쪽으로 당겨오면서 몸 작게 그리고 왼쪽 사선 뒤로 불러서 하나 둘에 들어오고 자 오른발 밀어주고 동시에 양팔 같이 원 자 오른발이 왼발에 걸쳐주는 동시에 양손 가슴을 감쌀게요. 그대로 오른손이 가슴을 쓸고 왼손은 뒤에서부터 다시 위를 쓸어서 정면 앤 그대로 왼손 데리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끝과 왼발 끝을 서로 각자의 방향으로 펼쳐주면서 왼손이 바닥 쓸고 동시에 오른손도 따라 나와서 바닥 쓸어서 몸 작게 만들어주고 반대쪽으로까지 불러 들어와서 앤 자리에 앉을게요. 1, 2, 3, 4, 5, 6, 7, 8 And 1, 2, 3, 4, 5, 6, 7, 8, 1, and 2, and 3, and 4, and 1. 1, 2, 3, and 4,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And 7, And 8,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2, 3, And 4, And 1, 2, 3, And 4, 2, 2, 3, 4, 1 잘 따라하셨나요? 트레이닝랙의 안무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튜토리얼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지니 댄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